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결국 부산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이른바 의정원은 입학취소를 결정했습니다. 부산대학교는 3월 5일 날 오후 2시 무렵에 교무회의를 개최하고 조민 씨의 2015학년도 의정원 입학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날 교무회의에서는 부산대학교 고위관계자들이 참석했고 대학본부가 먼저 당사자에게 부정행위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는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곧 이어서 조민 씨의 입학취소 및 학적 말소처분 검토안경을 보고했습니다. 교무회의 수의를 안건으로 심의했고 그 결과 입학취소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조국 씨와의 개인적 인연을 가진 사람들이 부산대학교 내부에 많을 것을 봅니다. 따라서 부산대학교 고위관계자들은 나름대로 성의를 보였고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그야말로 지식인들의 비급함을 그리고 정파성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봅니다. 끝까지 입학취소 결정을 미루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비난을 부산대학교 관계자들이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좀 더 신속하게 결정을 반드시 내렸어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부산대학교 의전원 입학취소는 여기서 거치지 않을 전망입니다. 조국 씨의 딸인 조민 씨의 의전원 입학이 취소됨에 따라서 의사 면허 취소 여부와 고려대학교 입학 취소 여부로 앞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조민 측은 부산대학을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면서 맞설 전망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진작 내렸어야 될 결정이고 당연한 결정입니다. 그리고 이미 권력의 끈이 떨어진 점을 염두에 두면 전혀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아마도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었다면 아마 출구를 찾을 수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자식을 둔 부모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생각하게 되면 처근함이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성정 가운데 하나가 처근지심입니다. 타인의 고난과 공경을 마주했을 때 처근한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조국 씨를 직접 만난 적은 없습니다. 고교 평준화로 들어간 부산의 해광고등학교의 4년 후배가 됩니다. 조국 사태가 불거지게 되었을 때 또렷하게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습니다. 당시 공병호TV라는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제가 조국 사태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초기에 조선의보 취재 기사에 꽂혔기 때문입니다. 조국 사태 초기에 조선일보는 건설업을 하던 조국 씨 부친이 부채를 은행에 떠넘긴 그런 내역을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작은 사업하는 집안에 성장한 사람으로서 그 내역을 잃는 순간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부도 위기에 처한 사업하는 사람들 가운데 수환이 좋고 편부를 잘 부리는 사람들이 아주 더물게 저지른 일을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부채를 은행 등에 모두 다 떠넘기고 자신의 재산을 숨겨서 아이들에게 넘기는 일 바로 그 가능성을 저는 그 기사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거대택의 한 번은 민주당 측으로부터 조국 보도와 관련해서 고발을 당했고 다른 한 번은 당사자인 조국 씨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권은 조국 씨 자신이 크게 공을 들인 탓인지 여러 건의 혐의가 계속해서 더해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은 다 혐의 없으므로 결론 난바가 있습니다. 방송 내용을 갖고 그렇게 집요하게 고소고발권을 이어가는 노력에 저는 혀를 내두르게 되었습니다. 조국 사건을 보면서 제가 마음에 품고 있는 단어는 딱 한 단어입니다. 절제라는 단어입니다. 절제. 모두 다 지나간 일이지만 제가 그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절제입니다. 부모로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어느 선에서 물러섰다면 아이들의 앞날까지 막는 일은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그렇게 의전을 졸업 입학한 것 자체가 불법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밝혀지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살아가면서 절제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물질에서 절제, 출세에서도 절제, 권력에서도 절제, 욕심에서 절제, 어느 선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는 일은 정말 중요합니다. 조국 씨는 이런 점에서 여러 번 자신과 가족을 구할 수 있는 결정적인 그런 순간에 선을 넘는 그런 잘못을 하고 말았습니다. 4월 5일 날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이 사위를 표하면서 남긴 사자성어를 함께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지족불욕, 지지불태, 사자성어 두 개입니다. 지족불욕, 지지불태. 족함을 알면 욕댐이 없고 거칠 줄 알면 위태로움이 없다. 참 이 시대에 필요한 그런 사자성어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서 성공할 것으로 확신한 많은 그런 민주당과 인연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 권력의 연장, 좌파 장기직근의 확신을 갖고 너무나 무리한 일들을 우리는 많이 지켜봤습니다. 족함을 알면 욕댐이 없고 거칠 줄 알면 위태로움이 없다. 물론 그분들이 다 좀 젊은 분들이기 때문에 나이가 젊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참 살아가면서 사람이 절제의 어느 선을 넘지 않는 것을 유지하는 것 이런 부분들은 정말 중요한 그런 삶에 살아가는 그런 등목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모든 것은 사필귀정이라고 불법으로 입학했기 때문에 결국은 합당한 처벌을 받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조국시는 뭐라고 또 변명을 하겠죠. 좌파들이 갖고 있는 아주 전형적인 특징이 선학개념이 별로 없는 겁니다. 선학개념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한 행위를 모두 합리화하는 데는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 러시아의 좌익이나 중국의 좌익이나 남미의 좌익이나 한국의 좌익들이 다 비슷합니다. 오죽할 게 없으면 좌익을 하겠습니까. 이 좋은 세상에.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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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